시원하치 오늘도 날씨가 아주 아주 흐린거리기 딱 좋은 날이에요 아 감나무에 밤이라니 이뻐라 나무가 자랐는지 마가 이렇게 열렸어요 귀여워라 참 신기하네요 열매를 하나 얻어서 물에 담가서 싹을 틔워서 여기다 심었더니 아 부럴종 더 커져야 되는데 세계를 어떻게 그지 날랑 나무 날랑 나무 복숭아 나무 이거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고 이건 날랑 아 이것도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와 화분에서 이렇게 크게 자라다니 대박이다 정말 오 숲속에 나무가 가득 있는 노인실이 거의 다 돼갑니다 아 오늘도 멋진 하루 고맙습니다 시작해보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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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